아 우리 수빈, 수빈 과장 역시 시위하고 있어 어우 우리 수빈 과장 어우 설치업자야 어우 어우 잘하고 있어 어우 너가 다꾼이야 엠스턴 전수님 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전수님입니다 드디어 영국 TSE 전시회 왔습니다 자 있고 지금 들어왔는데 앞에 텍사콤이 있고 아이테라 비데콤이 있고 자 자 우리 부스 또 찾아야 되니까 이 TSE는 뭔가 이 좀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부스끼리 그래서 길이 좀 좁아요 이렇게 어 유니뷰 아 나왔네요 유니뷰 어 비데콤하고 같이 나왔나? 아닌 것 같고 옵텍스 한일 이들이 나왔고 네트워크 옵틱스 NX가 영국에서 좀 약간 조금 그 잘하고 있죠 지금 네트워크 옵틱스 어 하나 비전 있네요 여기 앞에 네 오우 존슨 컨트롤 저희하고 연동되어있죠 화재하고 각종 센서하고 아스알블루이드도 있고 아스알블루이드도 있고 부스 규모 좀 큰데 전부다 좀 널려요 아 여기 뭐지 중간에 약간 이런 LED 전광판 써서 뭔가 약간 광고할 모양인거 같으네요 TSI TSI 프로세일도 있고 아 따와 있네요 아 자 따와 닷컴스 렉스로지 아우 마일사이트 나왔네 비보텍 저쪽에 있고 비보텍이 요즘 좀 전세계적으로 좀 약간 인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대만업체 TVT 좋네요 그리고 일반 부스도 중간중간에 섞여있고 아 휙비전 하이클비전이 여기 있고 자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?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? 아 쏘리 어 어떻게 가야돼? 아 이 짐이 어이 이렇게 가는거 맞어? 아 아 아 저희가 여기 있네요 아이씨 뭐에요 이거 이거 아무거나 밟으면 안될것 같고 자 드디어 저희 앰스톤 네 모니터 하나 이빨 빠졌네 요거는 데스크를 좀 낮게 했습니다 아 이유미 인터내셔널 어디 직원 어디겠죠?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부스 규제가 좀 있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할 때 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모양을 예 예 여기 뒤에 이제 앰스톤 이제 연역하고 이런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200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스타트 됐으니까 올해로 이제 24년차 됐죠 앰스톤은 예 예 여기는 이제 뒤쪽입니다 뒤쪽에 이제 창고가 있어서 IP 올쪽으로 이제 오케이 엔지에서 다 세팅했니? 아니요 지금 저 모니터 라인으로 아 그 번호랑 이런거 다 빼서 밑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자 이제 세팅 다 끝났습니다 VMS 1024채널 그 다음에 여기 패러카메라 화면도 좀 띄워놨구요 여기 보면 이맵하고 지금 이제 하나테크인 AI 뭐 세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 카메라하고 엑시스 이제 홈스피커 이렇게 해놨고 여기도 이제 여러가지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쪽 왼쪽 어 여기에는 이제 저희 이제 NDS IP 올이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원우 스피드온 카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내일부터 전시회니까 어 잘해서 요번 전시회 하여튼 멋지게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시회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틀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예 네 예 예 예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